봄철 쪽파 출하를 앞두고 잿빛 곰팡이병 발생이 우려되면서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농가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. 농업기술원은 잿빛 곰팡이병이 발생하면 잎이 무르고 꺾이는 등 전체가 시들어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환기와 온도 조절 등 재배시설 온습도 관리와 약재 살포를 통한 예방을 강조했습니다. 주요 양념채소 가운데 하나인 쪽파는 아산 등 충남의 재배 면적이 1,565헥타르로 전국의 27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